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오늘 브라보 구운 아이스크림 광고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. 브라보. 다들 브라보인 줄 아시는데, 브라보가 맞습니다. 오늘은요, CM송을 노래로도 부르고 수어로서도 부르기도 하는 그런 CM송을 촬영 중입니다. 지금 선생님한테 코칭을 조금 전에 받아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, 12시에 만나요 브라보 구운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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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. 사랑하고 데이트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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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야 하는 거 같아서. 이렇게 돼야 하는 거 같아서. 이렇게 만나면. 이렇게 만나면. 이렇게. 이렇게. 좋으셨죠. 선생님한테 칭찬도 해주세요. 이게 살짝 풍이구나. 네. 맞아요. 그렇죠. 이렇게 먹는다. 먹는 표현이구나. 12시에 만나요. 12시에 만나요. 12시에 만나요. 12시에 만나요. 네. 두 분명하면. 이해할 수는 좀 힘드시잖아요. 이게 자꾸 이렇게 돼서.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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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는. 이거 이렇게. 네. 그럼. 해볼게요. 네. 느린 버전이네요 감사합니다 엄청 빨리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박수를 받다니 다시 할게요 오 안 했어요 그쵸? 그래서 컷 된 거 같은데 된 거 같아요 네 된 거 같아요 네 된 거 같아요 네 오늘 브라보콘 광고 촬영 끝났습니다 예 오늘 수화로 노래를 처음 하게 되는데요 자유라는 표현의 엽서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